사라 영의 지저스 콜링.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.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원 3장 5절에서 6절. 내 삶의 더 많은 영역에서 열심히 나를 신뢰하렴. 어떤 일로 불안을 겪고 있니? 그 일은 너를 성장시키는 기회란다. 기꺼이 부대끼며 내가 그 어려움 속에 숨겨놓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구나.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주권이 내게 있음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단다.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하고 탓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현재의 순간에서 다시 힘차게 출발해라.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마련해 놓은 길을 찾아라. 신뢰는 나와 함께 비탈기를 갈대기 될 수 있는 지팡이다. 언제나 흔들림 없이 나를 신뢰한다면 그 지팡이는 필요한 만큼의 무게를 지탱해 줄 것이다. 내 이해와 명철은 모두 버리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를 의지하고 신뢰해라.